오늘 우리 금요예배 기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주대학 수련회 집회 참석자 미주에서 계십니다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원의 모든 가정들이 올 한 달 동안에 특별히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 같이 영상을 하나 다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왔다 진영이 왔다 항상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총선의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이예요 저 영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니 엄마 아빠 동네에 갈 때 신경 써주고 하지 말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 주고 이래서 참 마음이 아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부과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들이 알아서 자아를 거까지로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 근데 그게 지금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거짓말은 어색 제주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실은 이 영상 한 열 번 봤습니다. 왜 열 번 봤냐면 두 번 보고 설교하면 제가 이렇게 너무 감정이 부팍쳐 오를까봐 많이 보면 익숙하니까 그래서 한 열 번 봤는데도 참 마음이 좀 찡하네요. 우리가 어머니 사랑은 흔히 좀 보이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말이 없고 과묵하고 표현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보통 결혼해야지 인간된다고 얘기하던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를 낳아야지 자식이 생겨야지 사람 된다. 그 말이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언약으로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영적 서밋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실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지역의 권사님의 소개로 어떤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십몇 년 전에 독일 주재원으로 온 가족이 함께 독일로 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 첫째 아들이 그때 마침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리니까 언어라든지 문화 이런 게 전혀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면서 부적응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학교 생활도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됐는데 폭언에다가 폭력까지 부모님들이 도저히 제어가 안 될 만큼 심지어 한 달에 컴퓨터 다섯 대를 부스트리 만큼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럼 또 사줘야 됩니다. 안 사주면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조울증 우울증까지 상담 심리치료 모든 것을 전국에 모든 것을 다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정신병원에도 몇 번 넣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유서 내용이 뭐냐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거죠. 급하게 경찰에 연락해서 한강으로 출동했는데 실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뛰어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에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독일 회사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아들 문제가 심각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교회에 전혀 안 다니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만나러 나오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예원의 모든 가정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언약공동체 보금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오늘 10편 42편 말씀 읽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생 최대의 위기와 고통을 겪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최고의 왕이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몰략을 했습니까 자신의 핏줄인 아들과 지금까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충신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오늘 10편 42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더니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늘 10편 42편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완전히 졸도하고 쓰러져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갈망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0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으며 그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지역의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중환자실로 옮겨서 중요한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오른쪽 편에는 정말 위급한 중환자실이 있고 그 중환자실 맞은편에는 바로 수술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복도 대기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아마 주로 가족들이겠죠. 그들의 표정이 불안과 초조함과 다급함과 고통이 가득 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속 안 좋은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제가 안에 되는 우리 군사님의 손을 잡고 군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형편 속에서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호세야 12장 6절에 보면 그런 적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10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늘 10편 42편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불안 속에 잡혀 있습니다. 지구에 캠프할 때 어떤 사역자가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초등학생 엄마가 평상시에도 극도의 불안장애 늘 시달려서 신견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그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를 등교시켜놓고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학교 교문에 서서 계속 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위 엄마들이 다 수분수분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다는 거죠. 저희 지역의 새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 오기 전에 문제 터질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굿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최소 500만 원 좀 크다 싶으면 천만 원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굿을 해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굿을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은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주로 내 문제, 내 현실에 잡혀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주로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문제 해결에 매달립니다. 10편 63편도 오늘 똑같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강야를 헤매일 때 지은 시입니다. 그 10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지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불안과 염려 속에서 허망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오의 가족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안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피눈물을 쏟으면서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면서도 경제 문제로 압박이 찾아와서 헌신의 자리 영적 선택의 자리에서 늘 갈등하고 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실제 그 문제를 단 1초면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리스도 3중직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말 오직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직입니까? 정말 오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어떤 노력과 방법도 아닌 오직 성령 풍만함으로 오직의 갈망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인생 최고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헛된 소망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헛된 곳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헛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세기 3장의 나중심 나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면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결국 장세기 6장에 세상과 물질과 돈에 잡혀서 바벨탑 인생으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 돈이죠 돈, 머니 이 머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머니의 어근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이 뭡니까? 고대 근동지방에 물질과 재물의 신 사람들이 이 만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물질과 돈을 주니까 머니는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분들이 왜 신자들은 가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부자고 왜 돈을 더 잘 버느냐 불신자들은 돈을 신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대한 부와 재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에게는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결국 평생을 주인으로 섬겼던 그 돈 때문에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이 다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의정부 한 가족이 세 명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아직 사회는 정확히 안 밝혀졌지만 정황을 봤을 때에 빚 독촉에 시달려서 경제 파산이죠. 너무 극도로 고통을 당해서 빚 때문이라면 우린 다 죽어야죠. 빚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와이프 죽이고 중3짜리 딸 죽이고 마지막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그냥 놔두고 마지막 본인이 목숨을 끄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소망이 아닌 두 번째 참된 소망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소망이 뭡니까? 오늘 10편 42편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는 인생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믿었던 장남 아들이 믿었던 충신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기한테 칼을 꽂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소망 자체가 다른 겁니다. 10편 42편 6절에도 보면 비록 내 영혼이 낙심이 되지만 내가 여전히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겠죠. 실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를 기억한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를 기억하죠. 평상시에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리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다 놓쳐버립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를 기억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인만웰의 소망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낮과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날 하루 모든 일정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만큼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놓칠까요? 각인되지 않고 세상에 나간 겁니다. 각인되지 않고 현장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 사람 말 한마디 앞에 사건 앞에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각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습니다.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과 밤마다 나의 결론 나의 결단 나의 해답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로 24시를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살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현장은 24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면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현장 신방캠프를 진행하면서 많은 산업현장들을 가보게 됐는데 주로 이제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모님들 일하시는 직장 사업터 사무실 회사 가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 중에 전쟁터 있더라고요. 교회에선 나름 복음이 되고 교회에선 나름 은혜 받고 교회에선 나름대로 임마누엘이 되는데 이상하죠. 현장에만 가면 세상에만 나가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임마누엘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러한 현장에서 나름대로 홀로 다락방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홀로 다락방은 홀로가 주가 아닙니다. 홀로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뭡니까? 다락방이 포인트입니다. 다락방이 포인트예요. 홀로 다락방은 분명히 다락방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홀로라니까 혼자 한다고 하니까 대충 적당히 자기를 위로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이 영권운동을 현장에서 펼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홀로 다락방은 다락방처럼 홀로 다락방은 다락방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 한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혼자서 하고 있지만 실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홀로 다락방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현장과 그 대상자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홀로 다락방이죠. 단순히 다니엘 한 사람의 홀로 다락방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가 모든 신하들과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적들까지 그 홀로 다락방에 포함시켜서 그들을 대상자로 삼고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싸운 것입니다. 삼원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원을의 시작과 출발은 분명히 내 자신입니다. 하지만 늘 나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있으면 나라는 틀이 뭡니까? 늘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내 힘든 것 내 현실 그 틀 안에만 갇혀있으면 그 삼원을은 그냥 성교단체에서 하는 큐티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의 삼원을에 어느 날 나의 현장이 담겨지고 나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담겨질 때에 그 삼원을은 드디어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넘어서서 모든 현장과 대상자들에게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보금은 살리는 것이고 보금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보금은 신분과 상태를 회복시켜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 신방캠프를 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사님 가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 심지어 동네 사람들 중에 약 30%가 범죄자 교도소 술친 깡패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깃발이 꽂혀있는 무당집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코스로 숨어서 이사를 들어오는 곳이 바로 그 동네입니다. 정말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정말 노바디 노웨이 노웨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현장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장 완전히 버려진 현장 그러한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그 집사님이 세탁소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 세탁소 그 누구 얘기하니까요 다 인정할 정도로 교회와 전도에 완전히 미쳤다고 인정할 만큼 오는 손님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워낙 무너진 현장이다 보니까 염증문제 가진 자 특별히 정신문제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정신문제 가진 자들이 와서 보금을 받고 수시로 이 세탁소에 와서 다락방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집사님 혼자서 일주일에 약 한 열 번 정도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다락방이 약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수시로 요일마다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캠프 가는 날 그날에도 두 사람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한때 아주 똑똑한 엘리트 학생 동생은 뭐하냐 의사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살 때 고1 때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같은 정신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무려 지금까지 약 37년 동안 정신력을 보공하면서 다락방하고 말씀드릴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완전히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몇 달 전에 자기가 아는 동생을 다락방에 데리고 온 거죠. 이 동생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구타를 심하게 당하다가 전역하자 바로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누가 망치로 자기 머리를 계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수시로 귀에 환청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연결돼서 보험을 듣고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고 살아나고 있으더라고요. 보험 가진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살리는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소망의 시작은 바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할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것을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말씀의 응답과 기도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현장 살릴 최고의 멋진 인생 작품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소망을 품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0편 42편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뜻은 원어로 호힐리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럼 호힐리는 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10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수로다 그냥 무작정 언젠가는 되겠지 되어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2사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오늘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저한테 목사님 속히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한 2, 3일이면 되겠죠 한 일주일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함부로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잠깐 한 13년 걸렸습니다 모세는요 살짝 한 40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 집사님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당장 응답과 역사가 없다고 쉽게 낙심하고 함부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의 모든 예틀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소망을 두는 새로운 소망의 틀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